저는 매일 꿈을 거야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꿈이야 그래서 잠도 푹 자고 책도 많이 보고 먹기 싫은 야채도 먹고 운동도 으쌰으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쿠 어? 누나 야 너 고소공포증 있잖아 너 고소공포증 있잖아 흠 맞다 고소공포증 걱정 마세요 대한항공이 이 아이의 꿈을 위해 날지 않고도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었거든요 최첨단 고성능 전략 무인기부터 활주로 없이 나는 틸트로터 무인기 유인기를 개조한 무인 헬기 산과 바다를 지키는 하이브리드 드론 쉬지 않고 하늘을 지키는 차단 정찰용 무인기까지 높은 고소에 무서워하는 저도 조종사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우와 우리 현지인은 좋겠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를 쓰고 있는 대한항공 최첨단 미래기술로 전세계 무인항공기 시장을 선도하는 항공우주종합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